너무 좋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아직 반을 안 봤어요. 반 보셔야죠. 자, 이쪽 거 한번 보시죠. 아... 진짜로. 침대 깔고 러그를 큰 걸 깔았는데도. 그런데 이 컬러가요. 베이지색에 그린이 살짝 섞였어요. 그래서 좀 더 차고 있는데. 저 베이지 그린이 침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죠? 해 봤어요, 그런 색을? 실패! 이거 지금 다 두고 왔다는 거잖아요. 이 집이 워낙 또 해가 잘 들어와서 안마커튼이 아니면 또 안 돼요. 안마커튼도! 어머! 혹시 여기 한번 열어봅시다. 아, 여긴 또 이런 느낌으로. 뭐야, 여기 뭐야? 연결했어! 아, 연결이야. 또 맞은편에 또 문이 하나 있네요. 아, 또 들어가 봐. 아, 예예. 아, 또 여기에도 또 뭔가를 좀. 아, 옷장이 있네. 그냥 옷장이 아니었네. 드레스 룸이 있었네. 야, 옷장에도 다 비닐로. 아, 요거는 화장실이겠죠? 화장실, 화장실. 넓다. 넓어요, 넓다. 진짜 넓어요. 아, 좋습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? 어머니 힐링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엄마방 최고입니다. 최고의 방이에요. 최고예요.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이죠. 헉! 여기다 같이. 여기다 같이. 여기다 같이. 여기다 같이. 북박이장에. 너무 잘. 참 옷도 잘 숨겼지. 그렇지. 너무 좋네. 아이고.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저기에도. 또 숨겼어. 또 있어? 왜 이렇게 숨겨놨어? 왜 이렇게 숨겨놨어요? 이 모든 공간에 수납이 됩니다. 정말 수납에 진심이 있는 집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방을 쓰는 사람의 특권입니다. 광교산 뷰가. 따님분 있으셨습니까? 따님분이. 또 하나. 아이고. 아, 숨겨집이 또 있네요. 숨겨집이 또 있네요. 여기도 장 보세요. 장. 아니, 방이 다 장이 다 있네요. 방이에요. 따님이 또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엄마 바로 옆에 또 있는 것도 좀 어떨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.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. 여기가 낫겠다. 그렇죠. 딱 좋다. 네, 화장실. 너무 깔끔해요. 자, 욕조품은 화장실입니다.